주식대학 실전투자전략 교재 2월 8일부터 교보문고 예스24 등 전국 온라인에서 예약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그러면 오늘 깊이 있게 이야기 한번 좀 나눠볼 우리 현대차 증권의 노근창 센터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뭐 최근에 사실 수요는 좋은데요. 그런데 지금 공급상에서 제가 지하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하정? 지진, 화재, 정전. 저 얘기하는 지하에 있는 정영님은 이런 얘기를 하신 줄 깜짝 놀랐어요. 지하정에 이제는 추까지 붙었어요. 지하정 추이 때문에 또 공장이 셔다운되는. 그래서 이런 공급상의 이슈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실적이 조금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조금 적게 나올 때는 보통 공급 부족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반도체 기업이 구조적으로 나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일단 공급 부족이면 계속해서 그 모멘텀은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뭐 사실 어떻게 해 주실 수도 없는 게 저는 반도체 관련해서 주중이 없어요. 그래요? 그럼 저점 매수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점 매수? 기회가 좀 올까요? 네. 기회 지금 벌써부터 오는 것 같고요. 그래요? 네. 일단은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어쨌든 언론에 노출됐지만 호스틴 공장이 이제 10만 장 정도 시스템 반도체 만들고 있고요. 거기가 이제 주로 보면 그렇게 아주 프로덕이 아주 비싼 제품을 만들지는 않고요. 보통 이제 디스플레이 구동하는 구동 반도체 그리고 전력 관련된 PMIC 그런 전력 관리 반도체 이런 거를 호스틴에서 주로 만드는데 호스틴? 텍사스가 지금 추위가 너무 강해서요. 정전을 한다고 얘기를 미리 했고 한 3일 정도 아마 가동 중단이 될 것 같고 주말까지 추위가 안 풀리면 그리고 텍사스뿐만 아니라 미국이 지금 켄터키, 오리간다 지금 상당히 추위가 그러니까요. 영하 20도까지 내려갔대요. 그래서 텍사스에 또 반도체 공장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고 이름 자체가 이제 TI죠. 거기가 이제 텍사스에 또 공장이 많은데 거기도 지금 당연히 가동 중단될 거고 여기에 또 NXP라고 해서 이제 한때는 세계 1등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인피니언이 1등을 역전시켰고요. 그런데 NXP가 과거에 이제 미국 모토로라에서 분사한 프리스테이를 인수했거든요. 거기도 또 공장이 텍사스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차량용 반도체가 지금 공급 부족이 심한데 이번 또 셧다운까지 겹쳐서 좀 더 악화되지 않을까 그게 좀 내심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가격은 하여튼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겠군요. 일단 공급 부족이면 가격은 항상 오르죠. 그렇습니다. 일단 뭐 지금 현재 그러면 자동차 반도체 쪽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뉴스를 통해서 많이 좀 들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 자동차 반도체 관련 공급 부족 공장도 쓴다고 하던데 실제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면 뉴스가 그런 거예요? 일부 그런 것 같고요. 왜냐하면 공장이 아예 쓰지는 않고 실제로 감산을 하죠. 실제 생산할 수 있는 이제 생산량 대비 한 반 정도 50% 정도 감산하는 그런 공장들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큰 거는 역시 전체적으로 이제 IT 회사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워낙 수요가 서버하고 스마트폰 쪽이 수익성이 좋다 보니까 대만의 카운드리 회사들도 이제 IT 쪽에다 많이 할당을 했고요. 참고로 TSMC 같은 경우에는 전체 웨이퍼 기준으로 한 3%가 이제 차량용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워낙 또 거기에 대한 이제 좀 불만이 많아지면서 좀 3월부터 IT에 들어갈 이제 웨이퍼를 한 15에서 20% 중에 정도를 이제 차량 쪽으로 좀 할당을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하는 건 아니고 55나노에 대해서만 할당을 할당을 할당. 55나노요? 네. 아주 그러니까 빅칩 사이즈가 큰 제품이죠. 차량 쪽은. 그리고 우리가 차량용 반도체를 이제 뭐 대만이든 이런 파운드리 회사들만 다 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요. 유럽의 자동차 반도체 회사들이 다 자체 공장이 있습니다. 펩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뭐 인피니언도 그렇고 그 다음에 ST 마이크로 같은 경우에는 12인치 펩이 이제 프랑스하고 이탈리아에 있거든요. 그리고 NXP 같은 경우도 당연히 공장이 있고 그리고 일본에 너네 사서는 공장이 13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반도체 만드는데. 자동차 반도체 만드는 회사들 세 방법들인 거고요. TI도 텍사스의 공장이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체 공장은 있는데 일단 첨단 공장도 자동차가 일부 있거든요. 그런데 자동차용 예를 들어서 AP 같은 경우에는 첨단 공장에서 만듭니다. NXP 같은 경우도 한 5나노에서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첨단 공장을 이제 파운드리 회사에 맡기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동차 반도체가 이제 일반 IT보다는 다 품종 소량이 많다 보니까 자체 팹에서 다 안 하고요. 한 20에서 한 30% 많게는 한 40%를 예부 파운드리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량들이 이제 대만에 많이 맡겼는데 제가 서두에서 지하정이라고 얘기한 게 지금 대만 같은 경우에는 정전이 되게 많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진에다가 또 하재가 많습니다. 대만도 보면 최근에 또 하재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또 대만에 또 6인치, 8인치 팹 같은 경우에 또 최근에 또 정전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게 동시에 겹치면서 수요도 이제 살아나는데 기본적으로 IT에 워낙 많이 할당을 했고 그런데 또 각각의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가동 중단이 되다 보니까 이게 심각해지는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차량 반도체 쇼티지의 첫 번째 회사가 이제 아사이, 카세이, 마이크로시, 하여튼 AKM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보면 차량 오디오에 들어간 칩들을 많이 만드는데 그 공장부터가 이제 하재가 났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재 나고 정전되고 또 최근에는 또 일본에 지진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에 또 이상하게 일본 기업들은 예전에도 보면 후쿠시마 현 주변에 여러 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바라키 현, 그다음에 이와태 현 이런 쪽에 보면 아직도 공장이 많이 있어요. 너네사스 같은 경우도 이번에 지진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특히 이바라키 현에 있는 낙하 공장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정도 가동 중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상하게 차량 쪽으로는 특히 이제는 특히 텍사스에서도 지금 공장이 어쨌든 공급난 때문에 가동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는 한 3개월 정도 공급이 상당히 앞으로 더 타이트해질 것 같은데 조금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다행스러운 건 TSMC가 어쨌든 간에 55나노 제품에 대해서 한 15에서 20% 정도를 차량 쪽으로 할당을 리로케이션을 할 것 같고요. 다만 그러면 이제 줄이는 쪽이 또 IT가 되거든요. 풍선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또 IT 반도체 가격이 또 올라가겠네요. 그럴 수도 있지만 공급이 없어서 공급이 제한적이라서 이제 어셈브리를 못할 수도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줄이는 제품은 이제 디스플레이 드라이브 아이츠, 보통 LCD 스마트폰. 저희는 솔직히 저가폰 아니면 LCD가 장착된 스마트폰을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지만 어쨌든 LCD에 들어가는 드라이브 아이츠랑 그다음에 요즘은 드라이브 아이츠랑 터치 컨트롤러가 일체형 제품들이 많거든요. 그런 제품들을 그다음에 노트북 모니터 이쪽에 들어가는 또 드라이브 아이츠도 일부 이제 자동차 반도체 할당하는 것만큼 좀 줄일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단계적으로는 IT 수요에는 좀 왜냐하면 생산을 못해서 공급을 못하면 나머지 부품도 그만큼 또 수요가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수요가 줄 수도 있다고요? 공급이 줄어서? 왜냐하면 우리가 디렘을 넣고 싶어도 드라이브 아이츠가 없어가지고 노트북을 못 만들면 그 노트북에는 디렘을 못 넣는 거거든요. 그 순간적으로는. 대안은 없잖아요. 그렇다고. 지금은 일단은 워낙 유럽에 특히 자동차 반도체 회사들이 파운드리를 주면서 좀 대만 정부에다가 많이 좀 압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첨단 공정 대표적으로 서버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 이런 쪽은 상관이 없고요. 주로 보면 약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파운드리 회사 입장에서도 보면 수익성이 떨어지는 그런 네거시 제품 위주로 일부 캐파를 자동차 반도체로 할당을 하기 때문에 프리미엄 제품에 대해서는 영향은 저는 거의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로코스트 제품들 같은 경우 즉 저가 제품 같은 경우는 영향을 받는데 저가 제품도 어쨌든 수요는 수요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좀 노이즈는 단기적으로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체크한 바로는 에스티마이크로도 지금 캐파 증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0인치 펩을 갖고 있는데 지금 10인치 펩 증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싱가포르의 애들이 두 번째 8인치 공장을 올해부터 램프업을 하거든요. 여기다가 공장이 슬슬 돌리기 시작하는 거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리차드슨의 텍사스에 있는데요. 거기에 10인치 펩을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한 최소한 가을 되면 상당 부분은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에스티마이크로라고 하시는 그 회사가 혹시 우리가 쓰는 에스티마이크로의 그 에스티예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에스티마이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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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유럽의 자동차 자체는 서로 합병도 많이 하고 M&A도 많이 하는데요. 거기는 프랑스하고 이탈리아 합작법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에스티마이크로라는 회사가 또 있군요. 반도체 회사가 진짜 많네요. 아유 뭐 엄청 많죠. 하긴 뭐 전 세계에서 모든 전자제품이 다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긴 하겠네요. 일단 우리나라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D램 쪽은 하여튼 전 세계를 꽉 잡고 있는 거고 맞습니다. 나머지는 아주 다양한 회사들이 여러 가지 반도체들을 만들고 있고 특히 자동차 반도체는 구능 하이거라고 보셔야 되고요. 보통 1등 기업이라고 하는 인피니언이 시장 점유율이 13%밖에 안 되고요. 2등 기업인 NXP가 11% 그 다음에 르네스타스 일본 기업인데 한 9% 되거든요. 그래서 인텔이랑 삼성이랑 TSMC랑 소니랑 보면 대부분 40에서 50%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대규모로 독점하는 그런 기업이 없고 상당히 좀 고만고만한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는 구조조정되고 큰 회사를 합쳐서 이를 가능성은 굉장히 낮겠군요. 워낙 다양한 주기업 제품입니다. 그래도 요즘은 워낙 자율주행이든 전기차들 이런 거의 중요성이 커져서 M&A의 후보군으로는 항상 올라와 있는데요. 어쨌든 그들도 또 캡파 증설을 하고 또 일부는 예조 파운더리를 돌리면서 고객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일시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맘먹고 삼전이나 하이닉스가 우리 차량용 반도체 좀 만들어볼게 이렇게 해서 작은 공장들을 세워서 주문형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그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니까? 할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차량용 AP를 만든다거나 엑시노스 예를 들어서 오토모티브 같은 그런 삼성은 이미 라인업이 있고요. 차량용 또 이미지 센서를 만들 수는 있지만 차량 반도체 제일 핵심은 저희가 봤을 때는 한 세 가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첫째가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이라는 MCU가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요즘은 특히 배터리의 효율성과 함께 특히 전력 반도체가 중요한데 그쪽은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났을 때 리콜코스트가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고객들이 한마디로 콜피케이션을 잘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 계열사였지만 현대의 오토론도 사실은 그런 차량용 MCU 개발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사실 그렇게 성과를 못 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삼성 아이닉스가 그쪽에 들어오는 거는 저는 실익도 없고 또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오히려 메모리 반도체든 아니면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도 중요해졌고 또 여기에 차량용 AP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할 수 있죠. 다만 그쪽도 워낙 경쟁자들이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지금 SMIC라는 중국의 그래도 꽤 큰 회사 있잖아요. 여기 제재하는 게 자동차 반도체 공급 부족에 영향을 줬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4분기 실적을 리뷰를 해보니까 그들의 웨이퍼 출하량은 증가했고요. 4분기에도. 그런데 감소한 게 극감한 게 보니까 주로 14나노, 28나노 그들한테는 제일 첨단 공정 제품들이 매출이 반토막이 났고요. 반대로 55나노 이상은 매출이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차량용은 주로 그런 첨단 공정보다는 레거시 공정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차량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그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향후에는 어찌 될지 모르지만 최소한 지금까지는 좀 잘못된 정보가 정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아주 작고 아주 최첨단 제품들에 들어가는 것 정도는 이제 그 제재로 인해서 좀 공급에 영향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자동차 반도체 이쪽으로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은 것 같다. 네.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요. 자동차 반도체 지금 이제 뭐 이런저런 이유들로 공급 부족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이게 기간은 얼마나 갑니까? 다시 복구해서 다시 이제 공급이 좀 늘어나게 되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까? 아니면 금방이고 회복입니까? 일단 TSMC가 12인치 팹에서 해주기 때문에 자동차는 보통 6인치, 8인치에서 많이 만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뭐 다품종 소량이고 실제로 우리 IT처럼 소품종 대량 생산은 잘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12인치 팹에서 TSMC가 돌려주면 최소한 이게 3월부터 닐로케이션을 하거든요. 디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를 안 만들고 그거를 차량용 MCU든 파워반도체로 돌리면 이게 8인치 만드는 게 10인치로 점프되는 거기 때문에 한 5월 말 정도 되면 숨통은 좀 들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그런 전문 자동차 반도체사들도 캡파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들도 또 장비 효율성 같은 걸 많이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8, 9월 정도 되면 해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말에는 또 신규 팹들도 자동차 반도체사들이 구동하는 팹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고 특히 너네사스 같은 경우는 되게 재미있는데요. 8인치 가동률이 80%이긴 한데 12인치 팹의 가동률은 60%밖에 안 돼요. 지난 4분기에. 그래서 여유가 있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AKM이라고 아사이 카세이 마이크로 시스템이라는 회사는 그 회사가 하재가 났거든요. 그런데 그 하재의 남부분은 너네사스가 대신 또 예주 생산을 하더라고요. 자기도 주로 반도체를 만드는데 다른 회사 제품까지도 해줄 정도로 왜냐하면 너네사스가 일본 정부가 대주주거든요. 정부가 대주주요? 일본 정부가 자동차 반도체 구조조정하면서 만든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에 대한 좀 배려를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요? 하여튼 공급 부족은 5월 말 정도부터 해소가 될 거고 8, 9월 정도 되면 거의 문제없을 수준까지는 상당히 저희가 봤을 때는 많이 완화될 것 같고요. 물론 차량 수요가 많이 좋아지면 영향이 있겠고 특히 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공급 부족인 게 전력 반도체는 전력의 효율적인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IGBT라는 저렴 반도체를 많이 쓰는데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공급 부족이 심합니다. 그래서 일부 품목은 여전히 타이트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아직은 여전히 내연기관차가 중심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증설을 하면 그 부분도 좀 스무드하게 스위팅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현대차증권의 노곤창 선사장님 모시고 반도체 이야기, 특히 전반부에는 차량용 반도체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 한번 점검을 좀 해봤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채팅창에도 삼전이랑 하이닉스 얘기를 계속해서 많이 묻고 계신데 워낙 이쪽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기 때문에 그 이야기 관련해서는 저희가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요. 바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옵니다. 주식하려니 보고 들을 것이 참 많고 바쁘시죠? 그래도 식사는 하세요. 두뇌도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건강하게 당일 갓 만든 백년화편 밥알 찹쌀떡 챙기세요. 특허 제조법으로 쫄깃쫄깃 기막히게 맛있네요. 국내산 파트로 은은하게 당 충전되고 생호두로 고소함까지 떡상하는 그날까지 백년화편 밥알 찹쌀떡 지금 백년화편에서 즉시 사용가능한 할인 쿠폰이 제공됩니다. 피로가 한 방에 사라지네. 체코 맥주잖아. 한 잔 했어? 아니, 시원하게 샴푸했지. 이제 맥주 샴푸로 모발의 피로와 손상을 말끔히 회복해보세요. 마뉴팍투라 맥주 샴푸. 체코 여행 가면 꼭 산다는 마뉴팍투라? 맥주. 이제 머리로 느껴보세요. 마뉴팍투라 맥주 샴푸. 마뉴팍투라 코리아를 검색하세요. 네, 오늘 수요일 2월 17일 수요일 퇴근길 페이지 2는 지금 현대차증권의 노근창 센터장님, 반도체 정말 전설이시죠. 반도체 분석을 계속해서 해오고 계신 우리 노근창 센터장님과 함께 하고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 사시거나 아니면 살 계획이 있으신 혹은 파셨던 이런 많은 분들 계속해서 채팅창에 올려주고 계시고 아마 하이닉스도 꽤 많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갖고 계신 것 같아서 그 얘기 좀 집중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담부에서 잠깐 말씀 주셨습니다만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 워낙 공급 부족이 있으니까 거기 좀 몰아주느라고 다른 IT 반도체들 쪽을 조금 더 못 만드는 거 아닌가 혹은 그쪽 반도체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는 건 아닌가 이런 궁금증들이 좀 있는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지금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일단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1분기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아주 낙관적인 전망을 주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필드에서 삼성의 사업부별 상황을 보면 아마 시장 예상치를 상해하는 실적이 나올 것 같고요. 언제 1분기에? 1분기에. 그런데 시장에서는 지금 4분기 대비 이익이 주는 거로 보고 있는데 저는 증익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먼저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1월부터 많이 반등을 했고요. 특히 서버 디렘이 1월에 한 5% 올랐고 그리고 PC 디렘도 올랐고요. 5% 가까이 올랐고 서버 디렘은 또 월 계약이거든요. 2월 3월에 또 가격이 오릅니다. 2%씩. 그리고 이제 랜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TLC 웨이퍼는 가격이 안 빠지더라고요. 많이 하락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랜드 쪽도 가격 하락폭은 생각보다 좀 완만하다. 그래서 메모리 가격이 있다는 생각보다 좋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보시면 아까 이게 좀 차량용 반도체랑도 좀 일부 연결이 될 수는 있는데 LCD 드라이버 IC를 안 만들고 차량용 반도체를 만들면 일정 부분. 그러면 삼성 디스플레이는 LCD 디스플레이를 안 만듭니다. 스마트폰용으로는.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의 올레드 제품을 보면 플렉서블 올레드도 있지만 그것보다 상당히 저렴한 리지드 올레드가 있거든요. 리지드. 그 수요가 상당히 좋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은 그런 리지드 올레드에 들어가는 드라이버 IC를 직접 삼성 팸리스에서 설계를 하고 삼성이 직접 바운더리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삼성전자는 이번 기회에 수직 계열화가 참 이럴 때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더 경쟁력이 있다는 걸 한 번 더 보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 실적도 저는 시장의 예상치를 좀 뛰어넘을 것 같고요. 1조 이상은 저희는 영업액이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 저도 LG전자를 분석은 하지만 최근에 LG전자 시장 컨센서스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보통 LG전자 TV 이익보다 삼성전자 이익이 더 큽니다. 보통 한 두 배 정도 많고요. 삼성 TV가. 왜냐하면 삼성 TV가 세계 1등이고 LG TV가 세계 2등이고요. 대수가 두 배인 거예요? 아니면 이익을 더 많이 내는 거예요? 이익이 작년 기준으로 두 배 더 나왔고요. 삼성 TV가. 그다음에 세계 시장 점유율도 삼성이 보통 한 4천만 대가 넘고 LG가 이제 2천만 대 중반이니까 물량 차이도 있고요. 그래서 TV 쪽이 LG도 1분기 생각보다 좋은 것 같고 패널 가격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는 생활가전은 LG가 더 강한데요. LG 생활가전 이익의 한 60% 정도가 삼성 생활가전의 이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LG전자가 예를 들어서 이번 1분기에 생활가전하고 TV 때문에 1조 이상 영업이익이 나면 삼성도 충분히 그렇게 나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 컨센서스는 C 사업부에 대해서 대개 보수적으로 보고 있어요. 5천억도 안 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TV하고 디스플레이가 업사이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큰 거는 스마트폰인데 스마트폰에 대해서 대개 보수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품 가격이 올라서 스마트폰이 이익이 주는 거 아니냐. 저희가 봤을 때는 삼성은 기본적으로 다 대부분 수직 결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좋고요. 그다음에 갤럭시 S21에 대해서 차별화가 뭐가 있냐. 제가 항상 그러죠. 카메라가 좀 S20보다 좋아졌고요. 분명히. 두 번째는 그러니까 108메가는 똑같은 108메가지만 퀄리티가 좋아졌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가격이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량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잘 팔리고 있어요? 일단은 세일인 기준으로 소비자가 산 건 아직 시간이 필요하지만 유통 채널에 판매한 기준으로는 어쨌든 물량 그로스가 상당히 있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한 1,100만 대 이상은 1분기에 나갈 것 같고요. 그러면 비용단의 요인을 찾아보면 일부 부품 쇼티지 나서 가격 오르는 거 있으면 원가의 부담은 되겠죠. 그렇지만 또 잘 보시면 올해 CES 온라인으로 했고요. MWC, MWC라고 바이러셀렛에서 하는 박람회도 어쨌든. 월드모바일 콩그레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온라인으로 하거나 아니면 안 하거나 거기다가 마케팅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출장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비용 절감 요인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IM에 대해서 시장에서 너무 보수적으로 스마트폰을 보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스마트폰도 7천만 대 후반은 나올 것 같고요. 출하량이. 여기에 태블릿 PC도 한 900만 대 이상. 여기에 최근에는 왓츠 제품도 잘 나갑니다. 삼성이. 그리고 에어팟도 많이 나가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삼성의 IM2기. 무선 이어폰이요? 네. IM2기 업사이드가 있다고 봅니다. 그걸 종합해보면 감이 가기는 상당히 힘든 환경이고요. 물론 최근 들어서 파운드리 첨단 공정이 좀 수율이 안 좋다.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예상했던 거고요. 5나노 쪽은 당연히 수율이 안 좋을 거고 그거는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고. 다만 이제 지금 삼성도 저희가 체크해보니까 파운드리가 가동률이 거의 목에 찼더라고요. 그리고 파운드리 P를 올리고 있거든요. 참고로 지금 TSMC가 가동률이 재추정이지만 한 98%가 넘은 것 같고요. 이번 1분기에. 그리고 UMC 같은 경우에는 지난 4분기가 99%였고요. 제재를 받은 SMIC도 96%입니다. 그래서 공장이 가득 차서 돌고 있는데 일부 수율이 나쁜 제품이 있더라도 시장이 우려하는 예를 들어서 아주 나쁜 수익성이 시스템 반도체에서 나올 가능성은 저희는 미미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메모리 가격 오르고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는 조금 줄더라도 크게 줄지는 않을 거고 나머지 사업부가 좋아서 저는 시장의 우려는 그런데 언제쯤 그러면 이런 우려가 해소되느냐. 보통 이제 좀 생각보다 숫자가 좋으면 삼성이 한 3월 중순부터는 아마 소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3월 중순 이후부터는 컨센서스가 좀 높아지면. 그리고 1분기는 어쨌든 스마트폰하고 디스플레이 이런 부분들이 좀 생각보다 좋은 것 같고요. 그런데 2분기부터는 제가 체크해보니까 이제 서버가 본격적으로 좋아지거든요. 지금은 수요가 완만히 좋아지는데도 가격이 오르는데 2분기는 대부분 서버 회사들이랑 가격 협상을 하는데 최소 두 자리 상승입니다. 그래서 2분기부터는 반도체가 모든 노이즈를 다 제거할 정도로 메모리 가격이 의미 있게 오르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1분기 실적도 예상보다 저는 좋게 보지만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좋아진다고 보면 저는 최근에 특히 주가가 좀 조정받아서 좀 불안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저희는 실적 관점에서는 불안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가기 전에 아까 가전 반도체 스마트폰 이게 세 개 다 괜찮다.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를 들면 똑같은 영업이익이라도 예를 들면 반도체 비중이 훨씬 높거나 아니면 가전 쪽이 훨씬 더 좋을 때 주가에 더 긍정적으로 반영되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가전이 1분기에 좋았다 그러면 가전은 사람들이 한 번 사면 그다음에 잘 한참 쓰니까 그래서 가전이 한 번 좋으면 앞으로 가전은 별로 안 좋아질 거야라고 생각해서 가전이 좋았던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별로 주가에 많이 반영을 안 해 준다든지 아니면 반도체는 한 번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한 몇 년은 계속 올라가니까 반도체는 좀 좋아졌다 싶으면 사람들이 조금 더 더 많이 주가에 반영을 시켜서 회사 가치를 더 올린다든지 이런 게 혹시 있나요? 아니면 무조건 영업이익 다 퉁쳐서 몇 주 이상이면 그냥 가격이 반영되고 이렇게 됩니까? 좋은 지적이시고요. 고맙습니다. 특히 스마트폰하고 치의사업 같은 경우는 비용의 집행 기준에 따라서 수익성 차이가 좀 많이 나다 보니까 이익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심을 합니다. 거기서 실적이 서프라이즈 나온다고 해서 주가는 하루 정도는 아주 단기적으로 오를 수는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오르는 것보다는 이번 품기가 이 정도 잘 나왔으면 다음 품기는 줄겠네? 실제로 삼성 스마트폰은 1분기에 실적이 잘 나오면 2분기는 많이 줄 거예요. 그런데 반도체는 이제 이거는 좀 미익의 질질이 다르고 또 이게 가점적 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도체에서 이익이 늘 때 지장은 훨씬 더 많은 프리미엄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PBR이 한 배가 안 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PBR이 많이 올라간 것은 가전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 자동차 부품에 대한 성장성 때문에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가전제품, 완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잘 나오더라도 지속성에 대해서는 시장이 항상 의심을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밸류에이션의 프리미엄을 받기는 힘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좀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보자면 LG전자가 최근에 좋은 성적에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오래 가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생활 가전보다는 아예 색깔을 좀 바꿔서 블랙판 컴퍼니로서 간다거나 아니면 LG전자도 이제 그런 코어 기술을 가지고 왜냐하면 생활 가전의 핵심 부품들이 자동차 부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연결이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컴프레서, 우리 에어콘 냉장고에 들어가는 컴프레서, 그 다음에 인버터, 그 다음에 모터 이런 게 다 자동차 부품이랑 같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LG전자는 조금 그런 부분은 좀 프리미엄 요인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완제품 가지고 좋은 거에 대해서는 이미 오랫동안 완제품 아무리 좋아도 밸류에이션을 디스카운트로 많이 했기 때문에 결국 성장성이 높은 비즈니스는 아니고 물론 경쟁자들도 많이 좀 사라지긴 했기 때문에 그 자체도 의미는 있지만 그거보다는 넥스트 성장 엔진에서 기회가 생길 때 아마 주가는 밸류에이션 멀티풀이 높아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샤오미 무슨 체중계인가 이런 걸 하나 어떻게 하다가 샀는데 샤오미는 미홈인가 하는 앱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아, 보셨구나. 그걸 딱 열어보니까 CCTV부터 모든 가전제품, 집 안에 있는 거의 모든 가전제품이 다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걔들 원래 하여튼 우리 테슬라가 전기차를 싸게 주고 나머지로 돈 버는 것처럼 샤오미도 우리 하드웨어를 좀 저렴하게 주고 나머지는 자기 생각에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LG전자가 어쨌든 가전은 세계 1등 아니겠습니까? 제가 저는 프리미엄 가전이 1등이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플랫폼으로 연결을 해서 집안을 그냥 꽁꽁 묶어버리면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병원하고 그다음에 호텔, 학교 이런 쪽에 LG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활 과전에 이런 일부 제품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LG의 우리 홈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랑 여기에 또 우리 건물 관리 관련된 공조기 이런 것까지 같이 해가지고요. LG가 어떻게 보면 플랫폼 기업으로서 아주 좋은 트랙 레코드를 특히 병원을 중심으로 그리고 호텔을 중심으로 쌓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LG가 또 노벗 비즈니스를 요즘 많이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땐 국내에서 노벗의 완성도는 LG 클로이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런 노벗들도 당연히 그런 플랫폼으로서 호텔이든 병원이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식당도 똑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LG가 아마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LG도 지금 열심히 또 하고 있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성장 엔진이 또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더블로 또 받을 수도 있을 테고 이제 그러면 하이닉스 하이닉스는 반도체에 집중된 회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 최근에는 조금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실적은 좋습니다. 실적은 좋아요? 4분기도 시장 예상보다 잘 나왔고요. 1분기는 특히 서버 디렘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특히 서버 디렘을 어떨 때는 1등할 때도 많습니다. 그 정도로 서버 디렘에 대해서는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고 특히 가격이 지금 제일 가파르게 오르는 게 서버 디렘이기 때문에 1분기 실적도 좋지만 2분기에는 저는 상당한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서버 디렘이 2분기에 10, 5% 이상 오를 것 같거든요. 1분기 대비. 그리고 하이닉스가 비딩하는 가격은 좀 더 높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쯤에 서버 디렘 만들려고 웨이퍼를 넣을지 스마트폰용으로 웨이퍼를 넣을지를 고민을 하면서 클라우드 사업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랑 협상을 하거든요. 하이닉스가 제시하는 가격이 좀 더 경쟁사보다 높게 하는데 고객사들이 대부분 하여튼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2분기 하이닉스 실적은 아마 시장 예상을 크게 상해할 것 같습니다. 그 반도체 회사들은 실적이 계약일자 기준이에요? 아니면 물건 인도일자 기준이에요? 당연히 인도일자 기준이에요. 인도일자 기준이에요. 씬먼트라는 게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 하이닉스한테 뭘 주문해서 우리가 물건 받으려면 한참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받는 날짜 기준이라고 한다면 이미 계약돼 있는 애들이 1, 2분기쯤에 나갈 텐데 그럼 이제 계약돼 있는 거가 어느 정도인지만 알면 뻔히 매출은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이닉스 실적 추정이 사실은 제일 쉽다고 하면 좀 우리 애청자들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뭔가 좀 불편하시지만 사실 실적 추정이 제일 좀 쉬운 편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ASB하고 그다음에 출하량하고 원가 절감율만 알면 사실 실적 추정을 틀리기가 쉽지는 않죠. 사실은. 네네네네네. 그걸 가이던스를 주고 소통을 하기 때문에 또 상당히 IR에 소통을 잘하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네. 그래서 저희 리서치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고마운 기업이죠. 네네네네. 아 그렇군요. 정보를 잘 주시는 편이군요. 거기가. 그렇게 볼 때 하이닉스는 2분기에 꽤 괜찮은 실적이 나올 거로 보신다. 서버 지름 가격. 지금 협상하는 가격을 제가 보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그다음에 제가 자주 여기서 나와서 얘기했지만 인텔의 신규 CPU가 서버 향이 지금 생산이 곧 들어가는데 대만의 서프라이즈 체인을 보니까 이미 분주히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PCB 회사들이. 그래서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조금은 가시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가격은 올릴 거고 그다음에 출하량은 늘 거고 그런 관점에서 저는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삼성도 똑같이 메모리 쪽은 2분기부터 상당한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양사모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래도 예를 들어 내가 투자를 할까 말까 고민할 때 안 좋은 점이라든지 위험 요소 같은 건 체크를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있을까요? 제가 이제 수요가 제일 큰데 소비자 수요는 좋은데 생산사 수요가 지금은 이런 부품 난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제가 이제 우리 서버도 그렇고 서버는 그래도 좀 나아요.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도 그렇고 노트북도 그렇고 다 디스플레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구동 반도체를 일정 부분을 자동차 반도체로 돌려버리면 그 구동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스마트폰 조립도 못하고 노트북 조립도 생각보다 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디스크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올해 너무 괜찮 않게 출발한다고 봤는데 역시 자연재해 같은 아까 지하정이 공장의 가동을 멈춰버리게 하고 정견이 돼가지고 공장이 멈춰버린 이런 일들이 자꾸 있다 보니까 역시 세상이 그렇게 우리 예상대로 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공급 부족 때문에 생기는 일부 생산난은 항상 이제 그 이상의 결과로서 좋은 결과로 돌아오기 때문에 수요가 없을 때 수요 침체면 위험하죠. 그런데 공급 부족인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주가의 강력한 모멘텀입니다. 그런데 왜 안 가는 거예요? 주가는.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또 시장이 좀 쉴 때도 됐고요. 두 번째는 요즘 특히 또 국채금리도 좀 올라가고 매크로적인 이슈도 일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큰 게 삼성 같은 경우에는 저는 낙관적인 전망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조금 보수적으로 1분기 실적을 전망을 주면서 컨센서스가 좀 낮게 형성되면서 좀 탄력이 떨어진 것 같고 해서 저는 제가 본 사업부별 실적 저희가 필드에서 점검하기로는 아마 컨센트보다는 잘 올 것 같은데 그게 구체화되는 시점이 지금 2월달은 아니죠. 3월 후반 돼야지 1분기 실적이 가시성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되면 저는 주가는 의미 있게 반등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반등에 물론 시장 상황이 워낙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는 거니까 언제 또 얼만큼 반등할지는 예상하기 매우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워낙 반도체를 오래 보셨으니까 대략 한 3월 중순 이후로는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 그리고 상승의 상방은 대충 어느 정도 좀 타겟 프라이스 이런 게 있으실까요? 저희 목표 주가는 당연히 제시를 했죠. 삼성전자도 제시했고 하여튼 11만 원 제시했고 했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반도체 기업의 밸류에이션은 참 어려워요. 확실한 거는 메모리 가격이 오르는 속도만큼 아마 시장 컨센서스 목표 주가는 올라갈 거예요. 메모리 가격이 2분기에 저도 놀랄 정도로 많이 오를 것 같아서 그리고 그게 2분기로 끝날 것 같지가 않고요.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좀 더 가격이 오를 것 같고 특히 자동차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일부 IT 부품 생산을 못하면 그게 또 하반기로 수요가 이연되니까 또 하반기에 모멘텀이 더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제품 가격 오르고 수요 모멘텀 같이 생긴다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특히 그런 컨센서스 목표 주가는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많이 높아지긴 했지만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실적이 나오는 시점에는 아마 상당히 근접할 것 같고요. 그 이외에는 또 추가적인 반도체 가격의 동향에 따라서 아마 실적 없애기가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올해로 끝나는 일이 아니거든요. 2020년이 끝나는 거라면 잘 팔고 나와야 되는데 2021년이 끝나는 일이라면 내년에도 저희는 이어질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적에 대해서는 너무 불안하게 안 늘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반도체는 예를 들면 무슨 바이오나 이런 거는 시장이 어떻게 가든 간에 바이오 무슨 뭐 하나 터지면 막 시장이고 뭐고 하여튼 혼자 날아가잖아요. 시장이랑 상관없이. 그런데 어떤 종목들은 보면 호재가 있건 악재가 있건 하여튼 시장 가는 대로 이렇게 대충 따라가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반도체는 어떻습니까? 시장 대체로 비슷하게 갑니까? 아니면 반도체가 좋으면 시장은 어떻게 되든 간에 대체로 이제 혼자 가기도 하고 뭐 이랬습니까? 일단은 예전에 우리가 많이 봤지만 삼성전자 혼자 그리고 시장은 죽는 경우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이제 수급이 한 종목으로 몰리는 경우가 많았죠. 삼성전자만 실적 좋을 때는 혼자 가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는 삼성전자 좋으면 다 그게 반도체에서 좋아지는 거니까 하이닉스당 아니면 또 협력사들도 같이 움직일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특히 반도체는 이렇습니다. 이게 검증이 정말 다 되잖아요. 제가 이제 해외 기업 탐방을 많이 가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저는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수요 공급에 퍼즐을 맞춰야 되고 왜냐하면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아무리 자기 회사가 좀 어떤 얘기를 해도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크로스 체크할 툴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반도체 기업은 실적이 주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적의 가시성과 실적의 지속성이 주가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제일 합리적인 어떻게 보면 좀 밸류에이션도 가능한 그런 기업들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회사들이. 하여튼 뭐 반도체 기술적인 것까지 사실 저희가 다 일일이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 대표는 두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두 기업들이 좀 잘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뭐랄까 이거 아주 개인적으로 뭔가 이렇게 드라마틱한 이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생각보다 생길 수 있습니다. 생길 수 있고요. 어쨌든 지금은 생산 수요 좀 감소해서 일부 실적 노이즈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저는 실적이 좋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실 수요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면 애플이 내년에 8K VR을 낸다고 하거든요. 8K VR? 8K VR이 얼마나 메모리를 많이 쓰는가 하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FHD보다 UHD, 그 다음에 8K가 그만큼 데이터가 많거든요. 아직 된 게. 그런데 VR이면 훨씬 더 크죠. 그래서 VR 시장이 이제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긴 하지만 그런 새로운 기회의 요인들이 많이 생기고요. 최근에 보시면 메타버스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VR, AR, 그 다음에 Mixed Reality, MR 이런 것들도 자세히 보면 메모리 수요를 이끄는 아마 총매 역할을 어느 시점에 할 것 같고요. 정말 많아집니다. 자율주행부터, 그 다음에 우리 서버부터 거기에 새로운 디바이스들이 가져올 그러니까 항상 정보가 많이 들어있는 대용량 서비스들이 많아지느냐를 보면 많아지는 단계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긴 하겠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8K의 VR 영상이 5G 망에서 왔다 갔다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스토리지 용량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멀티태스킹하기에는 얼마나 많은 디레임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럼 혹시 5G 장비들도 좀 괜찮은가요? 그쪽은 아니시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큰 투자는 했다고 봐야죠. 그래요? 단계적인 마이그레이션, 마이그레이션은 아니고 스탠드업으로 투자를 어느 정도 하느냐인데 어쨌든 그 부분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내용들은 대충 오늘 소화를 좀 한 것 같은데요. 반도체는 앞으로도 저희가 관심을 끊을래야 끊을 수도 없고 끊어서도 안 되는 그런 업종이 아닌가. 꼭 반도체 안 하시더라도 워낙 시장에 미친 영향들이 크다 보니까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이야기 정말 우리 노근창 센터장님은 모실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막힘이라는 게 없으실까? 아닙니다. 뭘 여쭤봐도 어떻게 이렇게 허들이 없으실까? 늘 궁금합니다. 워낙 많은 공부를 하시고 연구를 하시고 또 해외 직접 방문들을 많이 하셔서 그런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현대차증권의 노근창 센터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3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 투자 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일요일 업로드됩니다. 그리고